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녹취록 속 김만배의 푸념, 이긴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장동 이익 공유하자고...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된 얘긴고 하니요.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와 정영학의 대화로 등장을 해요. 김만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영학 녹취록의 상당 부분은요. 김만배와 정영학이 대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나뭇과 정영학이 대화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로 쓰는 것들은 주로 나뭇이 하는 말이에요. 나뭇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뭇이, 내가 김만배한테 들었는데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정영학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이 지 행동이나 지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 그 얘기를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에 비하자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녹취록은요. 김만배가 직접 정영학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기인이라고 말이야. 이 곽병채, 걔 대학 선배래잖아. 근데 얘가 말이야 나를 좀 보재. 화천대유 이익을 공유하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만배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조금 푸념기가 섞여 있어요. 이게 돈 나눠가질 때가 되니까 너도 나도 나타나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2021년 1월 6일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거죠. 이기인 의원한테 실제로 돈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기인이 김만배한테 돈 달라고 했는지도 사실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누구 말마터나 뻥이 좀 있는 사람, 풍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전혀 의심할 수 없다. 100%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쯤 나왔으면 뭔가 좀 수사를 한다든지 언론에서 좀 파고든다든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녹취록은요. 언제쯤 얘기인고 하니 바로 2021년 1월 달입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에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시점인 거죠. 개발 이익, 대장동 개발 이익은 2018년 이후부터 개발 이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9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대장동 일당들도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죠. 돈을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서로서로 자기 욕심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단결을 하고 있다가 자, 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분배를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뭐? 서로, 서로?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없던 비용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비용이 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좀 대신 내라. 너도 좀 내라. 분담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장동 일당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이익을 놓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을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성이라든지 양완범이라든지 대장동 일자업자들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공사업자라든지 각종 하청업자들도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목도 좀 내놔. 아니,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그것 좀 혹은 네가 나한테 돈 뜯어갔잖아. 그것 좀 이제 돌려줘.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할 때고요. 정재창 등 사실상 김만배한테 돈을 뜯겼거나 자신의 몫을 빼앗긴 사람들이 야, 나의 몫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 확 찔러버린다. 라고 핏대를 높이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기... 이러면 방금조까지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이기인 의원인 겁니다. 아이고... 제가 요즘에 이래요. 좀 전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곳곳에 등장하는 이익을 쫓아서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그리고 김만배, 남욱 등에게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2020년 후반부부터는 여기저기에 돈 뜯어먹을 끌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대장동 일당 지들끼리 싸우는 건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대장동에서 뭔가 한 몫을 뜯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많이 모이죠.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거론되고요. 전직, 현직, 금사들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50억 클럽이었던 거죠. 약속 그룹이라는 등 이런 식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50억 클럽도 그렇고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장동에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야, 내 역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돈 줘. 라고 하는 그런 단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만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누구만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만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편파적인 거죠. 돈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수사를 해야지 일부분만 수사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먼저 하고 다른 사람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벌써 이재명만 2년 이상 3년 가까이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파적인 거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겁니다. 이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모두 잘라버려야 돼요. 탄핵 대상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지역 정치권, 그 다음에 전현직 검사들을 거론하면서 돈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갔다고 얘기한 정진상, 김용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지역 정치권의 최 무슨 의원이라는 등 뭐 윤 무슨 의원이라는 등 이런 사람들 의원이 계속 강 모 시기, 윤모 시기, 최 모 시기 실금, 실명 다 얘기할까요? 최윤길, 강한범, 윤창근인가? 이 세 의원들 이름이 수시로 거론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된다는 얘기하죠. 전현직 검사들 이름, 김수남, 최재경 이런 막 윤갑근 얘기하면서 다 보답을 해야 된다, 돈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정진상, 김용은 거의 등장을 안 해요. 400억씩이나 갖고 간대매. 근데 왜 막상 정진상, 김용은 거의 등장 안 합니까? 지금 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박영수고 그 다음이 최재경, 윤갑근, 김수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유동규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정진상, 김용은 아주 적게 등장합니다. 최윤길이니 강한구, 윤창근 이런 의원들 더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대장동이익의 분배를 시작할 시점에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돈을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곽병채의 선배, 바로 이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기인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사람이에요. 지난 3월에 이기인 의원은 자기 블로그에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나란히 있는 것이 목격됐다면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옆에 김문기가 따라가고 있는데 대화하는 사진인가요?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을 내가 꼭 기억을 다 해야 됩니까? 기억 다 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하여튼 이기인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몇 장, 대여섯 장 정도 되던데 그 대여섯 장 정도 되는 사진 중에 이재명하고 김문기 씨가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듯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거나 그게 아니면 대충 마주 보고 있는데도 시선이 마주 교환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대충 맞은 편이 있거나 하는 정도지. 여튼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괴롭히는데 악장 섰던 사람이고 대장동 저격수,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 날렸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저격수였다니까? 그 사람이 뭐다? 이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의원이에요. 대선 당시에는 성남시 의원이었고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검증특위원, 국민의힘에서 국민검증특위원으로 활동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데 악장 섰던 사람이에요. 제가 참 요즘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당시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시발점은 소위 말해서 친낮개들이잖아요. 이낙연계에서 맨 처음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슬금원이 이준석계로 넘어가서 이준석계에서 시끄럽게 일을 만들면 그걸 다시 윤석열 쪽에서 받아서 본격적으로 선거에 써먹는 이런 단계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여튼 이 이기인이라는 사람도 감아보니까 이준석계인 것 같은데 끈질기게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녹취록을 뒤져보니 이익을 공유하자면서 김만배를 만나려 했다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나자! 이기인이 김만배를 만나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런 녹취록은 2021년 1월에 등장하는 녹취록이고요. 이기인이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한 것은 2021년 11월부터입니다. 약 10달간의 차이가 있어요. 10달 사이에 이기인은 대장동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던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던 그런 위치에서 갑자기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180도 선회했다는 얘기가 됐죠. 이야 이거 진짜 이런 변화 이런 변화도 변화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또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런 이기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녹취록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대장동 녹취록 그중에서 제 15차 메모입니다. 2021년 6월에 작성... 2021년 6월에... 약간... 그렇죠. 2021년 1월 6일에 작성된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의 요약이 바로 이 메모지거든요. 자 이 메모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평채의 선배 시의원 이기인 국민의힘 화천대유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 끝나고 김만배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다. 누가 말했단다? 네. 김만배가 말했단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분명히 여기 있죠. 이기인 국민의힘 곽평채의 선배인 시의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있고요. 이 정영학 녹취록은 검찰에 제출됐고 법원에도 제출돼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기인이 김만배를 만나려 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요. 이때가 언제다? 2021년 1월 6일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겨울 무렵에 이런 김만배와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기인 의원이 이익을 공유하자면서 김만배를 만나려 했다. 자 김만배가요 거짓말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뻥을 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약간의 양념을 치는 정도였지 그래서 그냥 밋밋한 얘기를 대단히 섹시한 얘기로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아예 없는 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잘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말을 만들어도 만들만한 끈덕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동규한테 돈을 준다. 대장동 이익을 분비한다는 것도 유동규가 그동안 대장동 사업에서 역할을 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다라는 거고 너도 야 나무기니도 동규한테 돈 많이 줬잖아. 나도 많이 줬거든. 근데 줘야 될 돈이 더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전혀 끈덕지가 없이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양념을 좀 세게 쳐가지고 진상이 조금 흐릿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있으나 완전히 뻥은 아닙니다. 즉 이기인 의원 이 경우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여튼 뭐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녹취록에 실제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죠. 김만배 시의원 저 병채선배인데 이익을 좀 공유하자. 끝나고 나하고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근데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은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당시 이 김만배가 대장동 부분에서 빨리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준공을 빨리 받아야지 빨리 분양하고 빨리 돈을 그냥 청산해가지고 얼른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준공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이 준공이 빨리 나오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거듭먹거린 거다? 이기인을 거듭먹거린 거예요. 이기인이 어쨌든 지가 먼저 날 만나자고 했거든. 만나니까 뭐 딴소리를 하던데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대목 앞에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이 사람 만나서 좀 로비를 해야 되겠어. 이랬더니 정영학이 시의원이요? 응 시의원 저 병체 선배인데 시행사의 이익을 좀 공유를 하자. 끝나고 나하고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번 만났거든. 근데 말이야 딴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번에 한번 만나서 시도를 해서 빨리 중공이 나오도록 하면 어떨까. 내가 로비를 해보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만배형 말투를 흉내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어요.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당장 이기인 의원이 김만배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일정한 요구를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이게 정말 이익을 공유하자는 식의 얘기였는지 뭐 약간 다른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는데 김만배가 이렇게 좀 왜곡을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김만배가 이기인을 만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만나려고 한 이유는 대장동 준공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진짜로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말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유동규 동규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동균에 줘야 되란 말은 없어요. 동균에 형들 줘야 돼 까진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등장하는 거죠. 동균의 형들 자 그런데 동균의 형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재명을 엮었고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김용전 진상은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가만히 놔두는 걸까요? 자 더군다나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은요. 공개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니요. 검찰이 확보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저도 이 이기인 의원에 대해서 별 다른 관심을 못 가졌었습니다. 이기인이 누구야? 국민의힘도 여기에 했었어? 야 알고 봤더니 야 대장동에서 실제로 돈 받아 먹은 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구만 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이기인이 등장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한번 다뤄보라는 얘기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다루긴 다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자 뭘까요? 이기인이라는 의원이 김기현도 저격을 했더라고요. 대장동 저격수 김기인 김기현 울산 땅 의혹 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자 또 있습니다. 이기인 웹소설 논란 장예찬 전대후 윤리위에 정식 채소 할 것. 이야 자 이 장예찬의 웹소설이 뭐냐 아이유가 등장하는 아주 음란한 소설이죠. 그래서 여의도 화타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상한 병을 앓고 있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여성 가수를 치료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 참네 이거는 뭐 사이비 종교인들이 사이비가 보통 여자 신도들 농락할 때 써먹는 그런 레파토리 아닌가요? 근데 이 레파토리를 웹소설이라고 해서 썼대요. 좋아 뭐 좋아 좋아 뭐 지 맘이겠지. 그런데 그 대상인이 누구였다? 아이유였잖아. 실명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요? 야 참 바로 천하용인 천하란 뭐 하면서 용인 천하용인에 포함되는 것이 이기인 입니다. 즉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히 좀 한쪽편에 몰려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다시 손을 대길 모양인 것 같아요. 즉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박영수를 구속하네 만에 어쩌네 만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박영수 문제를 희석시킬 때 예를컨대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행을 실제로 청구 안 하거나 또는 박영수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그때 검찰을 향할 여러가지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이기인을 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어요. 여하튼 그어딘가 말딘가 그런 의도가 있딘가 말딘가 대장동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다면 형평성 사원에서라도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까지 수사를 안 받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김도진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대장동 사건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저지른 범죄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룬경 본부장 비례 이르기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요 우리나라 지역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말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업자들이 여러 차례 바뀌어 가면서 그 업자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면서 그리고 정관계에 자기 사람을 심어 가면서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검사를 끼고 합니다. 검사를 바로 낄 수가 없으니까 중간 단계로 전관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죠. 바로 그건 거죠. 여기서는 대장동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김만배와 박영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누구를 수사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바로 그 내용은 수사를 안 할 거예요. 쏙 뺄 거예요. 대장동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한 주도인물 그래서 대정동에서 제일 큰 이익을 가져간 인물로 박영수를 찍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봤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은행 컨설시엄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런데 우리은행 컨설시엄은 그게 2014년 이후에 실제로 컨설시엄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컨설시엄이 실제로 무산되버립니다. 그리고 무산될 무렵에 박영수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어요. 이사회의 기장이 아니었어요. 2013 2014 2년만 했는데 그 기간을 또 도괄해버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영수 빠져나갈 거면 뒷담 많아요. 하여튼 이 얘기는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싹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어서 곧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